자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컨트롤 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파 도적을 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이나네 사실 제이나는 보통 이기 힘들어요 지렁이 나왔네 헌곰님 어서오세요 헌곰이 아하 아하 헌곰이 아하 아하 어서와라 야 얘 뭐야 얘 뭐야 이거 뭘 이렇게 키우는거야 뭘 이렇게 키우는거야 얘 아 일주일 기다렸어요 아 미안합니다 야 퀵뷰도 있네 홍고민 퀵뷰도 있네 심심했어요 아 나도 방송하고 싶어서 미치는줄 알았어 어 나도 방송하고 싶어서 미치는줄 알았잖아 아 내가 준거야 그거? 빅뷰? 아 그거 이제 그거 일주일짜리 아닌가? 그거 일주일짜리였던거 같은데 아 진짜? 뭐야 뭐야 도발 아이 도발 또 있어? 아씨 이러지마 제발 맞지마 맞지마 그렇지 옳지 딱이다 그러면 이렇게 치고 손절 띄우고 치고 칼 차고 오케이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싱크가 안맞아? 싱크가 안맞아? 네? 영상보러가세요 네 내일 다시오세요 아 이게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왜그러지? 아 잠깐만 야 너무아픈데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아픈데? 손절 띄우고 일단 포칼이라도 써서 하나라도 잡아둔자 오케이 됐어 됐어 하나라도 잡아놔야돼 아냐아냐 제접이 아니라 제접이 아니라 다 그렇다고함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없음 염구 염구 야 염구 피해라 제발 피해라 무르치 어? 아싸 칼날 부채 아 이거 불안불안한데? 뭐야 저거 뭐야 와씨 얼음화살까지? 아야야야 어머나 아프다 아 잠깐만 이거 내면 안되는거였는데? 아 이거 내면 안되는거였는데 아 잠깐만 쟤 마법 마법 있으면 바로 끝났잖아 없어라 제발 이 상황은 안깔았어 이 상황은 안깔았어 나 그때 방송 그때 이후로 방송을 한적이 없어요 뭐야 이거 아 나 힐해야되는데 이씨 이씨 아 틱 ㅉ 이렇게 되면 잡고 잡고 하아.. 마법.. 마법 잡혔나? 제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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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봐 아직 살아있습니다 십식강화 나오면 끝이라고? 아니야 십식강화 나오면 아직 살아있어 컴으로? 컴으로는 안봐봐서 모르겠어요 컴이었던거 같은데 아까? 모르겠네 어머나? 아씨 맹독 왔는데 다시 일해 다시 일해 다시 일해 패거리 써 그냥 오케이 힐 봇을 찾자 계속 힐 봇을 찾는거야 좋아 좋아 아 그러니까 왜이러냐 오랜만인데 왜이러지? 비와서 그런가? 피해라 오른쪽 왼쪽 피해 왼쪽 오른쪽 본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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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토로만 마법 없겠지? 마법이 또 있어? 아 이 새끼 왜 자꾸 얼려 아 나이씨 자 힐 봇 나와야된대 힐 봇 와아씨 피 따는거 봐라 오케이 힐 봇 고철성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패거리 써 와아 마차야 아이씨 탈탈 매우초보님 어서오세요 매우초보님 오신김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아씨 꼬박스네 이 자식 힐보 또 나오거든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힐보 또 나온다고 아아씨 잠깐만 6 7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제발 이걸 줄게 참 저거 뭐냐 뭐냐